지난 여름 폭우에 휩쓸린 시내버스에서 숨진 희생자를 잇따라 구조한 마산소방서 소방대원이 영예로운 재복상을 수상했습니다.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8일 전국의 재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4회 영예로운 재복상에서 마산소방서 119 구조대 김재원 소방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재원 소방장은 지난해 8월 진동에서 하천에 빠진 시내버스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사망자 1명을 인양하고 바다에 떠내려간 실종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.